오는 8월 9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대전 영시축제와 관련해 대전시가 지난해 미흡했던 콘텐츠를 대폭 보완 개선할 예정입니다. 지난해 3일만 진행했던 대규모 길거리 퍼레이드는 댄스, 관악, 패션쇼, 민속놀이 등 다양한 색깔로 매일 펼쳐지며 버스킹 무대와 소극장 등 26개 공연장에서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공연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. 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패밀리 테마파크와 함께 꿈씨 패밀리 팝업스토어와 대학생 플리마켓도 마련됩니다. 이와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역 맛집으로 구성된 먹거리 존과 푸드페스타 등도 운영될 예정입니다.